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능력 늘리기의 교육을 맡은 구규모 강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이제부터는 결과물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사실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사실 그건 컴퓨터가 무거워질 수도 있고 사용법 자체를 배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자 그래서 너무너무나 쉽게 그것도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 아니고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아주 간편하게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그게 미리 캔버스입니다. 자 미리 캔버스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미리 캔버스 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미리 캔버스 사이트 주소를 지금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셔도 되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실 때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 디자인들이 쭉 나와 있고 이런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실습으로 만들었으니까 실습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따라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미리 캔버스는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시면 가장 위에 미리 캔버스 홈이 뜨죠. 자 홈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지금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은 5초 회원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선택하시고 네 구글 G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G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계정으로 바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가입이 되기 때문에 로그인 하기를 선택해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유지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새 디자인 문서라고 나오는데요. 새 디자인 문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유튜브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기 전에 또 개인적으로 또 업무에 필요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중에 카드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드 뉴스들이 쭉 나오죠. 자 카드 뉴스들이 쭉 나오면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 뉴스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란색 이 카드 뉴스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거 선택하시면은 이제 처음에 여기 보시면 8이라고 써 있죠. 8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시면 8장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를 선택하시면은 오른쪽에 바로 크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거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냥 누르시면은 이게 지워지기 때문에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 페이지 추가하기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얘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또 넣고 싶으시면은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내려가신 다음에 이걸 또 이렇게 추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는 설날보다는 추석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추석에 문자 뭐라고 보내지 뭐 이렇게 딱 돼 있고 여기 또 바꿔야겠죠. 자 이렇게 쉽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이제 이 공룡보다는 내 얼굴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걸 지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제 얼굴이 없기 때문에 좌측에 보시면 내 이미지라고 돼 있는데요. 내 이미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내 이미지 사용이 있습니다. 내 이미지 사용을 눌러서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넣어놓은 사진이 여기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여기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니까요.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커서로 아주 미세하게도 움직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걸 지우고 또 다른 사진을 불러와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자 이렇게 글씨체 같은 경우도 이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글씨체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죠.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TT Together로 바꾸면은 바뀌었죠. 이렇게 크기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바꿨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또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 여기다가 더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소라고 돼 있죠. 이 요소를 선택하시면은 네 이런 카툰이나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추가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은 좀 크기를 좀 줄이고 이렇게 여기다가 넣을 수 있을 수가 있죠. 사이즈에 좀 비슷하게 맞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모습 최근 사용들이 있고 네 심화 카튼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연결돼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 자 이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네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자 굉장히 쉽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마 잘 모르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은 아 정말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정말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건 복제하기 에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동일하게 쓰고 조금 글자만 바꾸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복제하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은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선택하시고 웹용이죠. 저희는 웹용 그 다음에 페이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빠른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운로드를 준비한 다음에 압축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장이 되고 압축 파일을 푸시면은 이제 PNG 그림 파일로 이 이미지들을 너무너무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튜브 썸네일과 유튜브 채널 하트를 만들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추석이나 설에 메시지나 카톡을 많이 보내시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쉽게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말 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주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미리 이제 이름을 쓰지 않은 그런 설, 명절, 인삿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기도 해요. 쓰실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에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도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네 프레젠테이션 자 프레젠테이션 누르면 이렇게 또 저희가 파워포인트 PPT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이렇게 가시면은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이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게 나오죠. 사이즈가 맞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위쪽에 사이즈가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고 프레젠테이션 사이즈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틀어졌죠. 자 그럴 경우에 다시 선택하고 다시 누르시면은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플러스 누르시고 네 두 번째 짱 선택하시고 또 플러스 누르시고 누르시고 세 번째 짱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운로드 누르시면 자 저희가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 PPT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직은 베타 버전이라 약간 위치가 살짝 바뀌기는 하는데 그래도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PPT로 바꾸신 다음에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1920x1080 사이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 사이즈랑 똑같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는 이제 3대4 사이즈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3대4로 썼지만 최근에는 영상 사이즈와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브에 채널아트와 썸네일을 한번 제작을 해볼 텐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사이즈를 아예 고르시는 게 편하겠죠. 자 그래서 유튜브 그 다음에 채널아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아트가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거의 다 써봤는데요. 또 사진도 바꾸고 좀 편집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게 있어요. 가장 쉬운 거 이겁니다. 네 이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쉽죠. 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네 톡순이를 제 이름으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구규모 채널 네 B 자 그래서 B를 조금 바꿀게요. B를 TV로 바꾸겠습니다. TV 네 자 그러면 여기 좀 삐뚤어졌죠. 이럴 경우에는 얘를 당겨서 여기다가 넣으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조금 위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채널을 잡고 이쪽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커서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잡을 때는 시프트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되고요. TV 잡고 네 이쪽으로 이동해서 TV를 좀 크기를 줄이는 게 더 보기가 좋겠네요. 지금 112.3인데 이거를 한 96 네 조금 더 줄이는 게 좋겠네요. 87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TV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서 옆쪽으로 이동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시태그가 있는데 이건 뭐 샵을 꼭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요새 약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좀 유행이니까 이거를 지우고 유튜브 외국어 지우고 동영상 네 3개국어 능력자면 좋겠네요. 자 동영상 그 다음에 편집 그 다음에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한번 해시태그를 입력해 봤습니다. 자 그럼 벌써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채널 아트 사이즈가 2560에 1440이에요. 자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잘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이 사이즈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거나 간단한 이미지를 그냥 그림판 정도에서만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이 사이즈를 만들기가 쉽지 않구요. 또 하나 뭐냐면 저희가 채널 아트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 때 이 전체 사이즈로 업로드가 되긴 하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볼 때는 이 바탕에 있는 이미지는 안 보이고 이 가운데만 보입니다. 왜 크게 만드냐 텔레비전에 유튜브를 연결해서 보는 분들한테는 이 화면이 다 나오는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는 이만큼만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아트의 템플릿을 보면 다 이미지들이 이렇게 가운데에 몰려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 사이즈에 맞게 바꾸신 거예요. 한번 제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데스타 자 그럼 이것도 가운데에 몰려 있죠. 자 가운데에 몰려 있는 이유가 이 부분만 데스크탑과 스마트폰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 보면은 이 분이 여기까지 안 나와 있고 이렇게 가운데에 몰려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여기서 잘립니다. 보이는 화면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여기 있는 내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노란색 배경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어요. 지우실 수도 있고 배경 편집을 눌러서 다른 배경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삭제하면은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다시 넣고 싶은 배경이 있다면 내 이미지 가서 큰 이미지들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배경을 넣으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아랫부분 좀 잘렸는데 이거 다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다 채우고 순서를 바꾸면 되겠죠. 순서를 맨 뒤로 자 그럼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먼저 있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 되돌리기 그냥 컨트롤 C 하셔도 이렇게 되도록 합니다. 됐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자 그러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썸네일을 저장하도록 할 텐데 저장은 다운로드를 누르고 네 ppt로 아까 저희가 골라놨잖아요. ppt로 하시면 안됩니다. png 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빠른 다운로드 누르고 유튜브 채널 아트 네 하고 저장 자 그러면 저장이 됐습니다. 자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도 한번 하나를 저장을 할 거고요. 자 다시 뒤로 가게 한 다음에 밖으로 나옵니다.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새 디자인 문서 이번에는 유튜브 썸네일이죠. 자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썸네일을 또 이렇게 쭉 사이즈는 1280x720입니다. 썸네일 사이즈는 여기서 사실 제일 만들기 쉬운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사진이 없는 것들이 사실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 색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 관련된 영상을 촬영했고 밴믹스와 블루우로 잘 편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올리시면은 보통 썸네일 그러니까 영상 이 화면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면 영상의 중간에 있는 어떤 장면이 미리 보기 화면을 나오는데요. 임의대로 거기 없는 내용을 썸네일 그러니까 미리 보기 이미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제주도 여행 동영상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는 제주도 여행기 여행기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서귀포 제주 뭐 이렇게 쓰고 이쪽에다가는 여기 글씨겠죠. 글씨 쓰고 여기다가 자 이쪽에다가는 뭐 먹방 그 다음에 렌트카 그 다음에 맛집 등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다운로드 누르시고 빠른 다운로드 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행 관련된 영상이 뭐 한 세 개를 찍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또 새롭게 만드시기가 좀 귀찮으실 수 있죠. 사실 그냥 다른 거를 만드시는 게 보기가 조금 좋을 수 있는데 또 시리즈물의 영상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 복제를 하시면 돼요. 자 복제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쓰고 또 복제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르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쪽에 가신 다음에 색상을 좀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약간 흐린색 네 자 그러면 좀 다르죠. 이쪽에 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흐린색 색깔 좀 바꿔 볼게요. 이게 더 이게 더 보기가 좋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만으로도 벌써 썸네일을 세 개나 만든 겁니다.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썸네일을 만드실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서 혹은 여행지에 가서 촬영한 사진 이런 것들을 네 여기 가셔서 내 이미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 하시고 여기다 첨부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영상을 계속 쭉 배우면서 다 대부분 가로로 돼 있죠. 요새 스마트폰은 세로로 많이 촬영하시다 보니까 세로 사진을 여기다 놓으면 좀 비어 보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또 확대해서 놓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의 사진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물 사진을 찍으실 때는 세로 사진을 찍으시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으실 수도 있는데 풍경 사진이라든가 혹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사진들 풍경과 사람을 같이 담을 보고 싶은 그런 사진들 그런 것들은 세로로 찍으시면서 가로로도 한번 찍어보시면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이런 썸네일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진도 영상도 가로를 좀 가로 형태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끝났죠. 자 다운로드를 선택하시고 빠른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썸네일 이미지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튜브의 채널아트와 썸네일을 한번 등록해 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아마도 굉장히 쉽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작업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요. 한 5개에서 한 6개 정도 한 꾸준히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금방 손에 익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리 캔버스 외에도 망고보드라든가 캔바라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잘 만들어 보시고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를 한번 더 멋진 그런 것들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나중에 검색창에 캔바라고 검색하시면 한글로 하셔도 되고요. 영문으로 C-A-N-V-A 라고 그냥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런 편집들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 채널아트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리라고 되어있죠. 바로 이 부분이 채널아트입니다. 자 채널아트는 사이즈가요 2560x1440 평소에 저희가 접하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접하지 않는 사이즈 2560x1440 자 그런데 지금 보이는 화면은 2560x1440 이 아니고 약간은 좌측으로 굉장히 긴 느낌이 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텔레비전 사이즈 그리고 데스크탑 사이즈 그리고 스마트폰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제작하기가 좀 어려운 네 자 그런데 미리캔버스에서는 그것들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쭉 썸네일이 나와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썸네일이고 영상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화면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제목에 쓸 수 없는 제목은 사실 노출을 시키기 위한 키워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쓸 순 없죠. 자 그래서 제목은 노출을 신경 쓰면서 적으시면 되겠지만 이 썸네일 이미지 자체는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도 제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두가지를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볼텐데요. 자 이 부분도 직접 영상을 보시면서 채널아트 그리고 썸네일을 집어넣고요. 그 외에도 조금 더 제가 추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까지 한번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 채널아트와 썸네일을 등록해 보는 것을 한번 해볼텐데요. 채널아트는 배경화면 같은 거라면 썸네일은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여러번 말씀드렸는데요. 네이버에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텐데 제가 네이버에서 유튜브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로그를 선택했더니 유튜브에 관련된 글이 올라가 있는 블로그에 포스팅 건수가 500만 건이 넘죠. 자 그중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와있는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 이미지들을 저희는 보통 썸네일이라고 부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그런 썸네일이 있는데 자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희가 좀 전에 미리 캔버스 에서 만들었던 채널아트와 유튜브 썸네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제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채널 자 이미 등록을 해놨지만 저는 이걸 확인을 한번 해서 수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들어오시려면 제일 먼저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내 채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채널을 선택하신 다음에 채널 맞춤 설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채널 맞춤 설정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내면 여기에 저는 채널 아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없는 분들은 채널 아트 만들기 혹은 채널 아트 업로드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눌러서 저같은 경우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채널 아트 수정 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사이즈 채널 아트 크기 추천 채널 아트 크기는 6MB 가 넘으면 안되고 사이즈는 가로가 2560 세로가 1440 으로 나옵니다. 자 아트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채널 아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있죠. 자 그래서 아트 추가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변경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또 영상으로 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 파일 가이드라인 16대 9 구요 2048 1152 최소 크기 로고가 잘리지 않는 크기들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들 소셜링크 추가하는 방법들 자 그리고 여기는 TV 디스플레이 전체가 나오고 컴퓨터에서는 좀 잘린 형태 그 다음에 휴대기기에서는 보다 잘린 형태 자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사진 선택을 누르시고요. 자 채널 아트를 추가해서 열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가 됐죠. 여기가 TV TV에서는 전체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는 이 정도가 나오고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하얀 박스 이 부분만 이렇게 나오죠. 자 자르기 조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좌측에 네 채널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TV 화면이 아닌 데스크탑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실제로 스마트폰에서는 이 부분 정도까지 잘려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채널아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만약에 변경하고 싶으시다면은 네 미리 캔버스에 가셔서 새롭게 또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네 채널 맞춤 설정 하시고 연필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채널아트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제가 농구하는 영상 저희 블로우 라는 편집 어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본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지금 썸네일이 없죠. 썸네일은 지금 이 하나만 썸네일이 있는데 자 여기에도 썸네일을 한번 제가 제작한 영상과 이미지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냥 실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볼 텐데 자 영상을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수정 네 동영상 수정을 눌러서 자 여기서 이미지 업로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에 채널로 돌아가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 동그라미 버튼 선택하시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튜브 스튜디오에 접속이 됐죠. 이 상태에서 업로드 된 영상들을 확인하시려면 동영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네 썸네일을 추가할 영상 네 이 영상을 선택하시면 바로 여기서 썸네일을 추가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를 누르고 미리 제작되어 있는 이 썸네일 중에 원하는 썸네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시면 이렇게 썸네일이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면 썸네일이 저장이 되면서 바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접속하신 다음에 내 채널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입력을 했지만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았죠. 적용되는 시간은 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한 1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접속하시면 썸네일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바로바로 적용되진 않으니까요. 적용이 혹시 안된 건가 아닌가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프로필 사진도 바꾸실 수 있는데요. 프로필 사진 역시도 바로 적용되지 않고 프로필 같은 경우는 뭐 길게는 한 2-3일 정도가 걸릴 경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빨리 수정이 되는데 이쪽 사진과 원래 동일한 사진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쪽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변경이 안된 게 아닐까 라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뒤에 이제 그 다음 영상들을 추천해 주는 형태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거를 최종 화면이라고 합니다. 자 최종 화면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유튜브 스튜디오로 접속을 합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에 오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선택하셔야겠죠. 자 동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중에 네 최종 화면을 늘 영상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최종 화면이 있죠. 자 지금 일부 공개로 돼 있어서 최종 화면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개로 바꾸면 네 바꾼 다음에 바로 저장을 하셔야겠죠. 네 바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최종 화면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또 최종 화면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영상이 긴 영상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화면 그러면 이렇게 네 최종 화면이 여기 미리 입력이 돼 있는데요. 자 이런 최종 화면들을 우선은 제가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화면을 늘 위치를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는 이 정도의 최종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도구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그냥 플러스 요소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자 그리고 특정 동영상을 하시면 여러분 채널에 있는 영상을 첨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첨부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 첨부가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오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땡겨서 이 위치에 가져다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치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추가하고 동영상 그 다음에 내 특정 동영상에서 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또 위치를 바꾸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상에 최종 화면이 나오는 위치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또 넣으실 수 있어요. 자 요소 동영상 특정 동영상 선택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선택하고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3개의 영상이 이제 추가가 됐죠. 여기에 플러스 누르시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구독 링크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길이를 바꿉니다. 자 이러면 영상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플레이가 되다가 이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 영상으로 이걸 클릭하면 이 영상으로 이걸 클릭하면 이 영상으로 플레이가 되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 채널에 구독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독을 또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적용이 되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적용되진 않고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카드라고 있는데요. 카드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카드를 첨부할 수가 있게 되어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카드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카드를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위치 위치에 가져다 대신 다음에 동영상이나 재생목록 채널 같은 것들도 추가하실 수 있는데 제일 쉬운 게 동영상이니까 동영상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추가 자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플레이가 되다가 여기에 딱 위치에 오면 이렇게 추천하고 뜨면서 카드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영상을 플레이하는 분이 이걸 클릭하시면 이 영상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고 그 영상을 다시 다 보고 이쪽으로 넘어오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영상에 대한 내용들이 쭉 플레이가 되고 있을 때 자 그 전에 관련된 영상이 미리 업로드 돼 있다. 자 그럴 경우에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카드는 5개까지 영상에 담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관리하는 여러분의 채널 안에서 시청자들이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최종화면과 카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채널 아트 그 다음에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 까지 배워봤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바로 재생목록 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재생목록 있죠. 자 우선은 재생목록을 만들기 전에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워크 교육이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재생목록 이 있고 이건 영상이에요. 재생목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41 이라고 써있듯이 영상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 재생목록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마트워크 교육 만들기 자 그러면 본인의 영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영상도 만드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영상도 재생목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마트워크 교육이라는 재생목록이 생성이 됐죠. 이리로 들어가시면 쭉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수정하실 수도 있고 다시 검색을 합니다. 다시 검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사용하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영상을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 그 다음에 스마트워크 교육 이렇게 체크만 한번 해주시면 바로 저장이 되고요. 다시 누르신 다음에 스마트워크 교육으로 가시면 이렇게 재생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재생목록 자체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영상 하나하나가 홍보되는 게 아니고 영상을 꾸러미 형태로 홍보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영상들을 모아 놓고 그 영상들을 나중에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형태 혹은 나중에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영상이 많을 경우에 영상을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을 주는 그런 기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영상들을 보실 수 있게 편리하게 보실 수 있게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유튜브의 채널아트와 이런 숨은 기능들을 알아봤고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우신 유튜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채널아트를 등록하고 썸네일을 등록하고 몇 가지 수정하는 방법들 배우셨고 마지막에 재생목록까지 배우셨는데요. 자 그런 내용들 보다는 사실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컨텐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상을 내가 기획하고 촬영할 것인가 거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편집 혹은 이미지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컨텐츠라는 그 자체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유튜브의 영상과 채널의 생명력을 불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장시간 이었지만 이제 동영상과 유튜브에 대해서 배우고 보셨는데요. 트렌드 부분에서는 영상의 길이가 짧아졌고 더 짧은 걸 원하는 사람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겠죠. 또 다른 플랫폼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연령대가 높은 분들도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실 수 있고 인플루언서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방송과는 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출연한 채널보다는 혼자 내 얼굴을 같이 바라봐 주고 있는 1인 미디어 채널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취미나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로 연결됐을 때 어떻게 보면 실패한다라는 용어들이 예전에 존재했었는데요. 그게 완전 사라지고 뭔가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좋아했던 것들을 전문성을 갖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팩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에 필요한 장비 가장 중요한 순서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마이크고요. 두 번째는 삼각대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지만 영상의 퀄리티를 기본적인 퀄리티를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컨텐츠만큼 그 컨텐츠를 어느정도 빛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이크와 삼각대이기 때문에 꼭 쓰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획 촬영 편집 중에 기획이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획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고 촬영을 먼저 하고 촬영한 걸 보시면서 내가 기획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기획을 이렇게 하고 어느 시간대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어떤 사람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촬영기법 3분할 그리고 뒷부분에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 프레임레이트 해상도 세 가지 요소 셔터스피드 조리개 ISO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되고요. 야외 촬영인 경우에는 프레임레이트를 60프레임으로 찍으시면 나중에 편집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은 밴믹스 컴퓨터에서 밴믹스로 편집하는 걸 배워봤고요. 스마트폰에서는 VLL로 블루라는 앱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두 가지도 한두 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에 유튜브 시작하기를 배웠죠. 채널을 만들고 채널은 개인 채널과 브랜드 채널 브랜드 채널에는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채널을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수 있는데 채널을 나는 크게 몇백만 만들고 어떤 편집자를 두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시면 굳이 브랜드 채널을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을 공유할 때는 카카오톡보다는 문자 메시지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채널 꾸미기 위해서 미리 캔버스에서 채널 아트와 그 다음에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고 간단한 설정 방법 최종화면 카드 만들기 그리고 재생 목록 만들기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처음 배우신 분들 영상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한테는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영상을 한 번만 보고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시면서 직접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실습을 해보시면 언젠가는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드시는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